최고 인기 코너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으신 거 뭔지 아십니까? 뭔멓고 제가 어디서 났어요? 이병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라디오 연설 기억나십니까? 네. 매주 했죠. 그래서 뭐 방송국 피디들이나 불만 많았었죠. 대통령 추정연설을 맨날 하냐고. 그런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한테 한 얘기는. 저희가 당분간 틀어드리려고. 그 얘기를 먼저 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내일은 수요일 노회찬 대표님 나오신 날 재밌겠구나 했는데 저희 tbc 미리 나와서 배신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당겨놨습니다. 많이 당겨놨습니다. 건덕인 거기서 다 하신 것 같던데. 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요일 밤에 수요일 나올 게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jtbc가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jtbc에서 유수공장을 부른 거죠. 자 거기 나가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요. 좀 잘 봐야 될 것이. 요즘에 하도 이렇게 거액들이 오가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매달 1억씩 돈 준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걸로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3년 동안 한 40억 줬다는 거거든요. 40억 큽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에서 12억 줬다는 얘기인데 그 액수면 우리나라 17개 부처들 특수활동비 쓰는 부처들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외교부. 외교부가 1년에 쓰는 돈이 그 돈이 안 됩니다. 9억이 채 안 됩니다. 9억이 안 돼요? 1년에 9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가 쓰는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압이 용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먹은 이자만이 직접. 내놔라. 내놔라. 내놔라는 얘기는 나 술 한 잔 먹게 밥 한 번 먹게 돈 달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돈 좀 내놔라 이 얘기고 그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잘 봐야 될 게 조윤선 정무수석 월 500씩 줬거든요. 이건 용돈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500인데 여기는 1억이라는 거죠. 다 다른 거구나. 그럼 그 차이는 뭐냐? 대통령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대통령과 조윤선의 거리. 그다음에 이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과의 거리. 거리가 가까우니까 돈이 더 많이 간 거고요. 제2부속실장 그리고 총무 수석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걸 받았는데 제2부속실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대통령 배우자.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대통령이니까 제2부속실이 최순실 뒷바라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이영선 그다음에 윤전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근무했느냐 제2부속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굴 고치고. 비선 의욕. 여러 가지 또 최순실이 알선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접선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여기서 돈을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연결해서 생각나는 게 영상에 한 번 나왔죠. 의상실에 가서 현금으로 따박따박 돈을 줬단 말이죠. 그 의상비를. 그 의상비 어디서 나왔냐 대통령이 줬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재산은 줄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빠딱빠딱 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수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 받아야 되고 또 이 돈의 액수 크기로 봤을 때. 크기로 봤을 때 1년에 10억씩 옷을 해 입었는지도 의문이 거니와.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돈이 예를 들면 선거 누가 챙겨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친박 인사들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여부 등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거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비선 의혹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냐. 그렇죠. 다 공짜로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무슨 준사 아줌마들 들어왔다고 하고 하니까. 그럴 때도 너희들이 나갔지 않았을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차비라도 줘야 되고 공업자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런 돈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빛과 그림자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오듯이 활동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의 불법적인 여러 활동들 또는 탈법적인 여러 활동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차는 갔는데 기름은 어디서 넣었느냐. 무슨 돈으로 기름 넣었느냐. 이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최순실 처음에는 최순실 씨의 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주었다. 대통령부터 받아서 돈을 줬다. 의상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의상비는 대통령 계좌에서 나오거나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재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니었을까. 옷값도. 그러니까요. 국과정보원.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옷값을 준 게 아닐까 결국 받아가지고. 국가의상실이었던 거예요. 국가의상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는 근데 볼 때. 이거 대단한 신선한 방식인 거야. 공홍질 가방에. 공홍질 가방. 그것도 차로 뱅뱅뱅 돌면서. 외부에서. 그래서 공홍질 가방에 들고 들어가가지고. 딱 현금이니까요. 영수증도 없고.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절대로. 본인들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상이 될 줄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를 배신한 셈이에요. 그런가요? 이 두 사람은 정호선과 달리 박근혜 변호인단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한 명만 남았어요. 이제 우병우.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뭐랄까요? 지난 9월에. 장호. 지난 9월에 9천여 건의 파일이 발견된 곳도 제2부속실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안봉원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청탁이라거나 댓글이라거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라거나 모든 파일들이 9천 개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한 달에 1억씩 받았다더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책복을 했어도 문제고요. 의상비를 줬어도 문제고요. 혹은 정치인들한테 지원을 했어도 문제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주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방식은 참 신선하다. 국가의 상실. 자, 이건 앞으로 계속 뭔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 관련해서.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뉴스가 많습니다. 갑자기 중국하고 헤빙모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국이 동시에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가 풀리려나 보다. 이런 낌새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저는 이 공격의 포인트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는 가는데 이 굴욕 외교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사드 문제가 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굴욕 외교라고 공격할까요, 이거? 네, 중국이 굴욕을 좀 감수한 부분도 있죠. 사실 중국이 자기들로서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대국인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정의당 사드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드 들어온 상태가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해 입장을 냈어요. 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현 시점에서 있는 사드를 갖다가 인정은 안 하고 싶지만 또 인정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냥 놔뒀을 때 사드 하나만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한국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일본, 중국, 일본,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나아가는 그리고 사드가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몇 개가 더 들어오고 궁극적으로는 md체계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상황의 악화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굴욕을 좀 감수하면서 더 큰 굴욕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굴욕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굴욕을 당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유한국당이 굴욕을 당했을 수는 있죠. 사드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 등이 미국 가서 거기서 굴욕을 당했죠. 핵 좀 주소해가지고 다 못 갖고 왔잖아요. 핵 좀 주소. 사실 핵을 갖고 오기 전에는 못 들어와야 되는데 몰래 또 들어와 한 거죠. 몰래 들어와서 핵 지엄 주소. 그거 이미 이 앞에 거절 한 번 당했는데 또 가서 또 왜 거절하는. 또 가서 이번에는 굉장히 따끔한 충고도 많이 들었어요. 핵 무장하겠다 그러니까 저 정신 상태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굴욕 외교는 거기서 당했죠. 실제로는. 이거는 일단 반길 뉴스입니다. 중국도 여러 개산 끝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손절매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내민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고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앞에 때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드 문제는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일종의 사드 문제 사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더 악화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고 하니까 그 상처 부위만 냉동한 거죠. 그러니까 후일 다루자. 이렇게 된 거죠.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봉합인 거죠 봉합. 해결됐다기보다는. 지금 그런데 봉합조차도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돼서요. 이 자체는 나쁜 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명이 되느냐 혹은 서창훈 의원이 출당이 되느냐 녹취록은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 가느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편수들 다. 일단은 국민들 시선은 상당히 차갑죠. 거기서 네가 나가라 내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나가라. 다 나가고 문 닫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고 보이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국내당 이영주 의원이 들고 나온 녹취록입니다. 이게 별개의 녹취록이냐 왜냐하면 주장이 다르니까요. 서창훈 홍준표 두 양반이 주고받은 것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영주 의원이 갑자기 얘기한 것은 1심이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서 증인을 회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9월 무렵에 침박청산의 칼을 빼고 또 침박 쪽에서 반발하는 그 와중에... 흘러간 걸 텐데... 그 흘러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영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안 갖고 그런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다.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른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녹취록을 가지고 달리 해석했다? 이제 그 내용은 별거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홍준표 대표였어요. 그런 거죠. 한쪽은 이제 그게 바로 그런 의미다. 의미다라는 거니까 하나의 녹취록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녹취록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소총원 특히 이제 이영주 의원은 그게 아니다. 이건 중요한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파기완성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나오긴 나왔고요. 이런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나오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녹취록 전국이 몇 번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녹취록이 안 나오고 끝날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 녹취록을 꺼내지 말라 공개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선 의원이 그러면 되냐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이 얘기는 한 번 붙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읍소하는 말로 합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한 7, 8명에서만 12, 3명까지 갈 수 있다고 두 자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저쪽 상황이 복잡해져서 일단은 한 7, 8명이라도 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최소한의 조건은 11월 3일 날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확실히 출당이 되고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불가능해지거나 당장에 그날은 어려워지거나 그게 이제 또 이상하게 번지게 되면 이제 다 그게 연동해가지고 며칠이라도 미뤄지는 거겠죠. 가긴 갈 거라고 그러시는 거죠. 다만 11월 13일 날 이전에는 가려고 할 것이다. 11월 13일 날 바른 전당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보면 활주로에서 그냥 또 몇 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떠야 뜨는 거죠. 회항도 하고 합니다. 그래. 떴다가도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가긴 갈 텐데 12자리는 안 되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시는 거고 그럼 박 전 대통령 제명 절차 3일입니다. 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3일 날 제명이 완료되면 그러면 탈당은 분명히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6일 중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때 두 자리니 한 자리 순위에 따라서 파급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자리 숫자도 연동해서 결정될 텐데 그렇게 두 자리까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2명에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4명이 넘어가면 120석이 넘어서 국회 선진화법상 사실상 모든 법안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무조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자리 순위와 한 자리 순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친박도 나가고 홍준표 대표도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초재선이라고 하지만 둘 다 나가라는 얘기는 초선의 일부가 하는 얘기고 재선의 다수는 친박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만약에 의총을 해가지고 현역 서총원 차경환 의원은 현역이라 출당의 조건이 의총을 해서 현직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그렇죠. 아직 서총원 최경환 의원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쓰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자 국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막판에 자유한국당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요. 국감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피감기간이었어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지는 많이 잡아야 다섯 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곱 달은 최소한 7개월은 박근혜 정부고 사실상 그 다음에 다섯 달은 새 정부이기 때문에 저쪽이 더 많죠. 그리고 새로 됐기 때문에 사고칠 시간도 없었고. 사고칠 시간도 없었고. 주로 굵직굵직한 건 다 저쪽에서 벌어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잠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제가 참 저도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시중에 모든 유은비가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쏟아붓고 이렇게 참 그런 한심한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국가 막바지에 흥진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화면을 틀면서 흥진호 북한의 어선들이 이제 뒤에 밝혀졌지만은 20시간이나 북한 수역에서 모든 걸 다 꺼버리고 위치 확인 같은 거 못하게 해놓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불폭 워로를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잡혀 결국에 납포당해가지고 원산 한국까지 갔던 게 22일인데 그 22일 아침에 선주는 선장하고 통화했다고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주라는 사람도 이게 북한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없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국을 속이기 위해서 해경에다가 이 위치를 갖다가 나는 선장하고 통화했다니까 해경은 잘못된 통보를 듣고 20일 아침까지 통화가 됐구나 하고 계속 바다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막 온갖 카메라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선원들 10명이 이제 왔는데. 북한이 의외로 일찍 돌려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왜 마스크 썼냐 이거예요. 저게 지금 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저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고 억류돼 있고.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억류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요원들이라 이거예요. 광주 사태 때도 북한 게릴라 부대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집단으로 마스크 쓰고 나타나면 다 간첩이냐. 자기들도 집단으로 마스크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니 국가에서 이걸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저 사람들 북한 요원들 아니냐고? 그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배 같은 데서 주장할 내용이죠. 열 명 중에 세 명이 베트남 사람이고 일곱 명이 한국 사람인데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제주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제가 보니까 선장이 제주도예요. 원래 노가다 일용 노동자들도 그렇고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선장이 제주도면 제주도 사람이 많게 돼 있으려거나. 노가다 경우를 오야지 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열 명 타는 배니까 작은 배예요. 그 큰 배처럼 공채해가지고 선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제주도를 왜 부르죠? 이게 지금 조작된 사건 아니냐. 북한하고 지금 북한 당국하고 서로 짜고서. 왜 짜죠? 그래서 나는 왜 짜는지.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간첩을 만들 때는 짠 경력들이 있죠. 보수 야당에서. 그런데 돌려보냈는데 왜 이걸 짜죠? 심지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것도 국감장에서 공식적인 질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집단적으로 마스크를 쓰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간첩 얘길 들을 수 있다. 간첩 얘기를 안 들려면 마스크를 쓰고 X자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X는 우리는 X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진솔한 고백이죠. 하여튼 심지어 대표한테 걸리면 이렇게 다 해체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의당이 찍으면 다 낙마한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그래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편법적으로 소위 꼼수를 부려서 세금을 덜 낼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야당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뭐라고 하냐 관심이 많아요. 언론들도.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사람 안 돼. 그러면 결국 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좀 상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린 게 아니라. 정의당 눈에도 걸릴 정도면 안 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어저께 저희들도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좀 신중한. 앞으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실들의 확인이 덜 된 게 좀 있고요. 또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고요. 청문회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데스노트는 안 올라왔군요. 그리고 나온 것도 보면 확실히 거액을 갖다가 어린 중학생이 상속을 증결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제 특목고 반대했는데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대목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빈부 격차나 이런 걸 감안해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계기에 구체적인 어떤 불법 행위 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분적으로 싶은 건 뭔가면 제가 관련된 법을 낸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격세 증의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의할 때 지금도 그렇게 되면요. 아들 딸에게 증의할 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30% 추가로 내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만 더 추가로 낼 게 아니라 더 많이 한 50% 내자라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상속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게 하자. 이게 해법인데 이런 법 부자에게 더 증세하는 법을 누가 반대했느냐.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칠 것 같으면 미리 이런 증세 법안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법안 내면 또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막 떨어요. 몸을 떨면서 반대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해서 세금을 30%밖에 안 냈다 이러면 난리를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내게 하면 그 법은 반대하고. 그래서 사실 공중학 의원도 19대 때 30%로 50%로 늘리자는 법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불편하게 했는 법을 냈어요. 그런데 그 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불법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면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사회적 재분배나 이런 걸 위해서 상속하거나 할 때는 세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많이 내서 재분배가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게 그게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프레임만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홍중학 후보의 나름의 부의 대불림에 대한 경제적인 자신만의 입장이 담긴 거 해법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정의당은 매정하죠. 낙마 하면 낙마라고 딱 찍어버리고 요사는 낙마가 아니라 청문회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네. 정의당은 정의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낭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